이번 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표는 웃는 모습 보인 적이 거의 없어요 어제도 이제 재판에 갔는데 대장동 재판 대장동 재판에 가면서 자기 재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의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여가지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방용철 부회장이랑 이화영이랑 이렇게 모여서 회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술도 한 잔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뭘 했냐 검찰에서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둘이서 짰다 짜서 무슨 발언을 했냐 6월에 작년 6월에 술판에 있었던 주장이 나왔고 작년 6월에 있었던 중요한 증언 중에 하나가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800만 달러 대북 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경기도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를 쌍방울 통해서 북한에 보냈는데 그거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내가 사전에 보고를 했다 보고를 했다 이 지점 때문에 지금 이재명 씨는 이화영의 이화영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에 일종의 굉장히 주요한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나머지 것들은 검찰 조사 다 끝났거든요 체포영상도 다 피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선거법 위반 그런데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 뭐냐면 대북 송금입니다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여전히 피의자 신분인데 이게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 15년 800만 달러 송금한 것 때문에 상방울을 통해서 송금한 것 때문에 15년 검찰 구형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판에서 어떻게든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 재판 결과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법원에서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무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나왔던 작년 6월에 물론 이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이화영 지사가 번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희도 많이 했죠 분명히 6월 달에는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 등장하고 한두 달 후부터 지금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와이프 부인이 등장해서 정신 차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변호사 바꾸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6월 달에 그래놓고는 연말 올해는 것까지 한 7개월 8개월을 끌었어요 재판을 이화영 씨도 진술을 쭉 차근차근해 나가다가 부인이 개입해서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변호인 난들이 바뀌고 접근을 해가면서 진술이 그다음부터 다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뜬금포 지난 6월에 그 얘기가 나올 때 연어 회덮밥 이런 음식을 갖다 주고 분위기가 좋았다 술도 한번 먹은 기억이 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마 야 어떻게 피의자를 저렇게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저 회유 맞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저 연어회 초밥 이런 거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회유 당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은 거를 보고를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게 검찰로부터의 회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역시 이게 전형적인 전형적인 이제 그 여름 몰아가기에 저는 패턴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지금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야 연어 회덮밥 소주 먹었다는 거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연어나 회덮밥이나 음식 같은 거는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약간 범털들 대단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러 가거나 하면 오히려 좋은 음식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거기서 시키는 게 뻔히 있잖아요 설렁탕 짜장면 뭐 이런 거 있는데 정말 특혜를 주는 경우도 과거에는 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드라마에 있는 분은 유치장에서 초밥 먹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아 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살인장난감 살인장난감 살인장난감인가 뭐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인데 변호사 접견하면서 장어덮밥 먹고 있나요? 네 맞아요. 장어덮밥 먹고 있는 거 나오죠 저런 식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기억나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약간 이제 올해 구속된 상태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아까 이른바 말한 범털들은 차라리 거기서 이제 감옥밥만 먹다가 조사받으러 나왔을 때 네 좀 좋은 밥 먹는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좋은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말 그 말씀인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거하고 그렇죠 그 진술 범복하고는 그렇죠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아 얘들이 이 사람한테 소주도 주고 연어회도 줬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술이 회유가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아니 지금 검찰에 잡혀가면 덜덜 떨면서 지금 철렁탕도 입에 못 넘기지 않았는데 어떤 놈들은 회를 먹고 회덮밥을 먹고 초밥을 먹어 야 이거 둘이 짰네 짰네 근데 이거 둘이 짠네 짠네는 그렇게 쉽게 짜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교도관들이 이게 또 규정을 해버립니다 교도관들이 술 파티를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 술 파티 그럼 좀 규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방치했다 네 그리고서 다음날 법정에 출두하면서 CCTV 출정기록 그리고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다 네 근데요 이게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이게 CCTV 아무리 이제 검찰청이라고 하지만 CCTV 보존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하죠 CCTV를 누가 저 8개월씩 갖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존 기간이 지나서 저거 CCTV 없으니까 끝없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CCTV 그 보존 기간 얼마인지 확인하고 한 얘기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심증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씨가 6월에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했다가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구속돼야 돼요 발칵 뒤집혀가지고 누굽니까 박찬대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이화영 씨 부인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지인도 만나고 해가지고 하고 그 뭐 박범계랑의 7명이 막 검찰청 찾아가 수원지검 앞에 가서 항의하고 뭐 농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달려 놨었죠 그 다음에 부인이 가서 정신 차려 그러고 해가지고 진술 번복했다가 옥중 서신이 나왔다가 또 했다가 사전보고는 아니지만 사후보고는 했다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변호사를 바꿔버리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있는 과정에서 이 얘기 단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때 이런 식의 회유가 있었다면 이화영 씨가 얘기를 했어야죠 내가 갔더니 쌍방울 김성태랑 해덮밥 먹고 하면서 술도 한잔하면서 나를 회유했다 쌍방울이랑 이 말은 뭐냐면 쌍방울이랑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CCTV 신청을 했으면 CCTV가 남아있죠 그때 얘기했으면 CCTV로 바로 까보면 되잖아 근데 CCTV가 지워지길 기다린 것은 아닐까 저는 사실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CCTV를 까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주 궁색해졌어요 검찰에서 그래서 당일 출전기록 결제 내역 확인하고 교도관들 다 진술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면 CCTV 갖고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 계속 이제 교도관들이 입 맞췄을 거야 라고 신빙성에 물타기 하면서 오로지 진실은 CCTV만 알 텐데 검찰이 이걸 일부러 지워버렸다 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믿을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제2의 청담동 청담동 게이트에 떠나서 특기에요 특히 대선 후보 때 대장동 누구 겁니까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청담동 술자리도 그냥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믿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이화영 씨가 주장한 것처럼 보면 뭐 1313호 검사실이 있어요 그 앞에 창고라고 써있는 방이 있어요 아마도 그런 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걸 가지고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설사 그렇게 모여서 범털들한테 해서 한번 조사받을 때 한두 번 정도 설렁탕 대신에 특식 먹었다 할지라도 그거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회유당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는 없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화영은 강제로 검찰에 회유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년 구형을 했고 이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수원의 재판부가 과연 그 말을 얼마나 믿을지 그거는 이제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오면은 그 이제 몇 년 판정을 받는지 그걸로 아마 입증이 될 겁니다 한명숙 총리 때도 돈을 줬다 안 줬다가 계속 진술이 번복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아 이게 한명숙 작전으로 가는 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의심들이 있었죠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그 증인이 번복을 하고 그 증인은 현재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죠 근데 유죄 확정된 것도 지금 아니라고 또 새로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쳤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실 선거 끝나고 얼굴에서 피키가 사라진 이유 중에 이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일단 15년이 구형이 됐기 때문에 1심에서 몇 년을 받을지 15년을 다 받을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입니다 재판부 판결문은 다른 재판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야 술판이 진짜라는 거냐 아니요 술판이 진짜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검찰에서 이런 그런 술을 한 잔 준다거나 뭐 혹은 음식을 좀 좋은 걸 시켜준다거나 혹은 진해 가족들이 싸운 걸 전해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도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태 사건들과 실제 존재하는 방호수 또 공간 이런 거를 넣어서 짜맞혔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옛날 영화지만은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경찰 조사받으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저기 보이는 1313호 1313호였어요 옆에 봤더니 창고라고 써있어 그건 창고인데 밥 먹어서 보이는 대로 구추를 삶었는데 그거 가지고 실제로 있으니까 믿을 만한 증거처럼 인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 먹은 사건과 술판이라고 얘기하면 엄청 호화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술을 먹은 사건과 혹은 음식을 먹은 사건과 회의의 협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냐면은 재판에서요 김성태 회장하고 박영철 전 부회장의 쌍방울 회장 부회장의 진술이 이화영 씨가 엇갈립니다 그렇죠 이화영 씨 그리고 지금 사실은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500만 원 달러 송금하기 위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동원돼서 몸에 다 걸치고서 갔던 것들 너무너무 증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화영 지사의 저 이재명 대표한테 지사한테 보고했다 그거 하나만 어떻게든지 지금 빼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